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퇴촌? 퇴촌을 가기로 했거든요 고추장 삼겹살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가 좀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한강뷰도 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운전을 지금 2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 켜 깜빡이를 저희 집하고 서울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두 달 동안? 그래도 너무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드라이빙도 하고 좀 멀리 가가지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답답하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고 살도 너무 많이 쪘고 아 이거 너무 좋아 오, 이거. 알겠다. 어우, 근데 향이 너무 좋은데? 맛있다, 이게. 왜 상추하고 깻잎만 가져왔어? 야채가 저렇게 많았는데? 근데 밥 색깔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보이나 이게, 밥 색깔이? 이게 좀 짜니까 확실히 밥이 있어야 되겠다. 팔레 약수로 지은 가마솥밥. 거의 야채가 많으니까 상추 올리고 하나 더 나.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하나 더. 고기만 하나도 안 나겠다. 닭보러 가자 안녕 뭐야 쟤 모자리 타래 모자리 커 뚫고 나올 것 같아 우와 너 누구냐 안 뚫려져 있어 공작 아니야 공작 뭐야 너 이름이 뭐냐 아니 부리가 부드러워 어 귀엽다 잘 뽑고 있었는데 여기 강아지도 있고 안녕 안녕 묵묵이 안녕 얘는 뭐 이렇게 생겼냐 특이한 애들 되게 많다 여기 오리랑 공생하는 거야 닭이랑 여기 닭이 아니라 뭐지 뭐야 흑염소야 진짜 아기도 있어 안녕 귀여워 귀여워 여기 애기도 한번 봐봐 여기야 여기 봐봐 치즈 평온한 곳이구만 아 아니구나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야지 우리만 전면이야 어? 우리만 전면이야 그리고 다 전면 주차인데 저만 초보 운전이라서 후면 주차했어요 아니다 반대지 토스트 물의 정원 여기는 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유명해? 그래 하트존 물향깃길 강변산책길 물마음길 물빛길 아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엄마들이 애기들 많이 듣고 나왔네 근데 아빠들도 많은데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거 때문에 물의 정원이야? 하트존 와 날씨 진짜 화창하다 이거 하늘을 어떻게 보여주지 아 사실 여기 사람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이런 데는 이제 뭐 실외기도 하고 좀 넓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또 포토존 있네 물의 정원 좀 더 가까이 하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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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다 좋다 하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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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물 마음길 오른쪽은 북한강 자전거길 여기가 바로 물의 정원이에요 물이 많아서 물의 정원인가 봐요 아니면 말고 모델 워킹 아니야? 어이구야 여기 애기 봐 귀여워 어이구야 이거 완전 방어가 제대로 돼 있네 자 사이드 브레이크 키지도 않네 후진 사람 없지? 차와 학교 꺼야 돼 학교 꺼야 돼? 사람 없지? 아이고 나 애기들이 많아서 무섭다 괜찮지? 가세요 가세요 니가 가세요 아 나 이런 길도 무서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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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색 빨리 아이고 2차 간다 2차 간다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니 아까 고속도로 달릴 때 있잖아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 켜 깜빡이를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느려서 그래 아니 앞에 껴드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껴드니까 내가 껴드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어떻게 쳐보잖아 여기 한강이네 그러면 여기 한강이네 그러면 여기 한강이네 그러면 여기 한강이네 그러면 우와 쩔어 원래 이러는 거야? 담배꽁초 버리는 곳 많네 담배꽁초 버리는 곳 많네 여기 이런데 좋다 우리 자리 맡아놓자 여기 괜찮은데? 아우 씨 벌레 너무 많다 안으로 갈까? 밤되면 조금도 키우고 괜찮겠다 여기 여기는 옥상 2층 뷰입니다 오 멋있어 에라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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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자 요각보네 여기 역광인가? 그냥 내 얼굴이 빨간 건가? 썸네일? 아 내 눈 완전 깔기에다가 그냥 우유 섞은 것 같네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안쇼핑 잘 먹었으니까 달리지 안쇼핑 잘 먹었으니까 달리지 안쇼핑도 먹었으니까 달리지 어우 달아 어우 써 어우 써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털어뜨릴 뻔했어 완전 꿀 발라놓은 것 같은데? 여기 안에 파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달달해 맛있다 지금 바깥에 노을이 지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야 반대인 것도 야경이 쫙 들어와서 좋네 저기가 스타필드 저기서 나 이렇게 찍어줘 고고 오늘 이렇게 퇴촌의 산마루 식당도 가보고 물의 정원도 갔다가 요새 카페까지 왔는데 맛도 다 좋았고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야경도 볼 수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이 카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좀 계속 찍으려 그래요 여러분이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쭉 찍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